자 이번 시간에 전 시간에 이어서 좀 간단한 대표 예제와 30일에 기출된 문제를 확인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대표 예제로 나온 거 있죠 자 지적도 및 임야도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거 등록사항만 즉 도면에만 등록하는 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까 도면 지적도 임야도 도면 전형적인 게 여기 등록하는 거 보유한 것 중에 경계, 색인도, 부각선과 그 수치나 건축물 위치나 지적기준점 위치 이런 것들을 등록한다겠죠 제가 보면 소재지번 구별의 실이기 때문에 다 공통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특이점이 없는 거예요 소재지번 기본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고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지번 다음에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삼각점 위치적 기준점 위치 이것이 여기 경계, 건축물 및 기준점 위치 이것은 도면에만 등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81페이지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원하는 설명이 오른 걸 찾으라겠죠 이것은 첫째 전국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 즉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이라겠죠 그래서 1번 답이 될 수 없고 2번도 일반인은 알기가 어렵다겠죠 정밀성이 높은 것은 장점이지만 난해하다 일반인이 알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된다겠죠 3번처럼 도시개발 사업 같은 지적 확정층이 한 지역은 반드시 학생 비치한다 이건 맞고요 4번처럼 등록사항 중에서 경계점 좌표는 3가지 부, 부도, 좌표는 등록하지만 소유자 인적사항과 변동일자, 날짜 이런 거 안 들어간다겠죠 그 다음에 고유번호는 여기까지 있다겠어요 그래서 4번에 보면 소유자 면적이 잘못됐죠 5번 경계결정과 지표상의 복원은 직선에 경계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까 좌표에 의한다겠죠 경계결정과 지표상의 복원은 좌표에 의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번만이 정답이 된 겁니다 다만 작년에 31회 기출됐던 문제를 같이 연결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서는 292페이지에 2번 문제를 한번 보아보세요 사무실 미래 문제 중에 지적 공고 등록사항 연결이 오는 거 이렇게 요즘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 토지대장 면적, 공유전명 소유권 지분, 경계점 좌표, 도면 이렇게 연결을 제대로 해놔야 되는데 이걸 토지대장의 경계 이런 식으로 바꾸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 차지하는 문제가 최근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번처럼 30회의 최근 문제를 한번 보시면 토지대장은 벌써 경계 나올 수가 없죠 이건 도면에만 나오는 건데 면적은 맞지만 경계 때문에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임해대장 이건 대장의 건축 및 구조 위치는 도면에만 들어간다겠죠 여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전명부는 소유권 지분은 맞는데 토지 이동 사유를 여기다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4번 대지권 등록부는 대지권 비율은 맞지만 비율은 맞지만 지목은 여기 정식 명칭은 대장 약식 부원은 도면 이렇게 나눠진다겠죠 그래서 틀린 것이고 5번처럼 토지대장, 임해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 네 가지를 넓은 의미 대장 넓은 의미 대장에는 소유자 인적상 소유자 성명, 주소, 주문 번호, 소유권 변동 원인과 그 날짜가 들어간다겠죠 그래서 5번만 정답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역시 보시면 같이 관련된 거니까 같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9에 나왔던 건데 보시면 지적 도면의 등록사항 중 틀린 걸 찾으라고 했는데 4번 질문을 보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어두는 지역의 지적도라고 했죠 여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어두는 지역의 지적도의 특색이라고 했어요 임야도가 아닌 지적도 그래서 임야도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그 다음 1번 문제도 같이 보겠습니다 전부 다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29에 나왔던 문제죠 지적도의 축척에 대해서 맞는 걸 모두 찾아봐라 지적도의 축척은 아까 7가지라고 했죠 제일 큰 거 500, 600 써놓고 이렇게 2번에서 줄여나갔죠 500, 1000, 600, 1200, 2400, 3000, 6000 이렇게 총 7가지 축척이 있는데 해당되는 거 모두 찾으라고 했어요 거기서 ㄱ 1000 있고 그 다음에 ㄷ에 2400분의 1 있고 ㄹ에 3000분의 6000분의 1 거기서 없는 것 ㄴ 2000분에는 없어요 500, 1000 있지만 2000분의 1 없다 했죠 여기 2000 이런 건 없고 2400까지는 있지만 4800분의 1 이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500, 1000, 600, 1200, 2400, 3000, 6000 총 7가지 축척이 있다라 했죠 그래서 해당되는 것은 ㄴ 빼고 나머지가 맞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94페이지 지적도 이것도 기출됐던 문제지만 한번 보시면 지적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 좌측 상단에 표시는 십자가 모양으로 된 것을 색인도라고 했고 그 바깥 테두리선을 도각선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 도각선 내 경계와 지번 지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틀린 거 1번 지적도면의 지적도 도면번 15보다 여기서 도면번을 가운데 낀 거 가운데 3, 4, 5 가운데 있는 숫자 15번 이 도면번은 15번이다라는 얘기예요 116에 10 보시면 좌측 모습 이쪽에 있죠 이쪽 모서리 쪽에 126에 10에는 지금 장이라고 썼네 그럼 지목은 부 여기에 지목을 쓸 때 도면에는 지목을 쓸 때 지목 도면에는 부으로 약식을 줄여서 부으로 쓰는데 이 부으로 쓰는 기본 원칙이 두 문자 즉 첫 글자 쓴다 이게 원칙이고 즉 24개를 이렇게 씁니다 차 문자를 쓰는 게 4개 있다고 했죠 토지 등록사항에서 요 되게 바로 천원차장만 기억하겠어요 천 하천 원 유원지 차 주차장 장 공장 용지 요 중에 여기 장에 들어가 있죠 공장 용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4번에 설명은 제대로 됐는데 정답 표시가 잘못됐어요 5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목은 공장 용지가 맞고요 그 다음에 126에 7 제시된 이렇게 십자가 표시된 거 있죠 이것은 뭐냐 뒤에 층에서 설명할 겁니다 3mm 원 안에 이렇게 십자로 표시된 거 이것은 지적 삼각점 위치 지적 삼각점 위치 표시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산으로 표시된 표기된 토지는 임야 대량 등록지다 자 임야 대량 등록지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지적 도면에 표시할 때 그 다음에 자 126의 9 동쪽 경계는 0.1mm 부터 포우 제도한다 이러는데 자 도면의 경계는 전부 다 0.1mm 폭으로 도각선이든 경계의 두께는 제도 규격이 0.1mm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4번에 지금 틀린 것은 5번이 정답으로 지금 해설은 제가 했는데 표기만 잘못됐네요 고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기준의 기출 문제들 보면 최근에 나온 것들이 등록사항을 물어볼 때 이렇게 각 지적 공부와 등록사항끼리 연결시킨 것 중에 틀린 걸 골라라 이게 최근에 자주 출제된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사항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여러분이 가시적 지적 공부와 불가시적 지적 공부 이렇게 나와서 가시적 지적 공부 이 7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재지번 공통이며 고유번은 돈 빼고 다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자 인적 사항은 넓은 대장에 표시되어 있으며 각 지적 공부별로 특이한 것 중에서 2, 3개 정도 이 3가지 하나, 이 뒤에 3가지, 3가지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몇 가지만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몇 가지 기억해 주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물론 나중에는 고유번호, 장번호, 고장도 없다, 도매는 없다 이렇게 암기하는 게 있긴 있는데 바구잡이로 암기해도 그거를 내용을 이해 못하면 실제 시험장에서 활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교재에서는 어딜 보시냐면 지적 공부에 관련된 것 중에서 공개 관련된 거 281페이지 보시면 지적 공부 보존관리라고 나온 거 있어요 보존관리 이것도 최근에 또 이게 또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중요성은 없는데 자주 안 출제되는 부분이 최근에 출제되는 겁니다 보존관리 자 지적 공부 보존관리에 관련해서 가시적 지적 공부와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아까 가시적 지적 공부 불가시적 지적 공부 이건 종이에 쓴 거라고 있죠 가시적 지적 공부는 지적 소관청이 지적 서구에 이걸 설치하고 그곳에 보존하도록 돼 있어요 지적 소관청 가시적은 지적 소관청이 지적 서구를 설치하고 이곳에 보존해라 지적 서구 물론 지적 서구 이것도 나온 적이 있지만 이것은 솔직히 그 구체적으로 왜 바깥 이중으로 하고 바깥은 뭐로 안 것은 뭐로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적 서구에 연구 부존해라 그 다음에 불가시적 지적 공부 이것은 전사화된 거죠 이것은 시, 도, 지, 산하 여러분 교재에서는 282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부분 맨 위에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한 지록 저장한 지적 공부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관할 시, 도, 지, 사 시, 장, 군, 수, 구청, 장이 자, 여긴 관할 시, 도, 지, 사 시, 장, 군, 수, 구청, 장이 이것을 보존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여기 반출에서 281페이지 하단에 보면 요거는 이렇게 보관하되 예외가 있습니다 지적 속에 보지만 천재지변이 있거나 여기서 보세요 천재지변이 있거나 평상시 같으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 관할 시, 도, 지, 사,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즉 관할 시, 도, 지, 사, 대도시 시장의 시, 도, 지, 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이 있으면 반출이 된다 즉 요 가시적 지적 공부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반출 언제 반출이 된다 천재지변 비상사태 만약 이 지적 속에 불이 났다든가 지진 나서 없어졌다든가 물에 떠내려 간다든가 이런 천재지변 발생하면 반출부터 해야 됩니다 또 평상시라면 시, 도, 지, 사, 대도시장 승인을 받아야 반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지변의 경우 승인 절차 필요 없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관할 시, 도, 지, 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있어야 반출이 허용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불가시적 지적 공부에 대해서는 여기는 어떤 규정이 있느냐 복제 이거는 복제에 대해서 있어요 복제 누가 복제하느냐 하면 복제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멸실, 훼손시에 대비해서 복제하라 복제할 수 있는 권한 국장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지적 정보 전담 관리, 설치, 운영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도록 돼 있어요 정보에 관련된 거 불가시적 지적 공부에 대해서는 그리고 공개에 대해서 참고로 알아둘 것은 뭐냐면 이 공개라는 건 열람 등본교부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교재 282페이지 보면 지적 공부 열람 등본교부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이 공개하는 거죠 공개 열람이라든가 등본교부라든가 도면 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한번 보고서 공개 지적 공개 주제임을 실천할 때 이 가시적 지적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해당 지적 소관청에 신청 해당 이런 말 붙입니다 해당 지적 소관청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불가시적 지적 공부 이 불가시적 지적 공부에 대해서는 이것은 해당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은 282페이지 가운데 쯤에 나와 있죠 지적 공부 열람 등본교부에서 양가로 2번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지적도 임야도는 도면을 빼고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받으라는 경우는 해당 소관청에만 붙이면 안 됩니다 이건 전사 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보시다시피 거기에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청장 읍면동장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시장군수 그 다음에 구청장 이나 읍면동장 이건 읍면동장 여기까지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전사 된 것에 대해서는 앞에 이런 해당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다 이건 전사 됐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긴다는 얘기 그리고 여기는 읍면동장도 돼요 여기는 소관청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가시적인 거 가시적 종이에 쓴 거 눈에 보이는 거 전사 된 거로 나눠가지고 이런 차이가 있다 이것만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참고로 어디 보시냐면 295페이지에 30일 기출문제를 한번 보세요 이것도 최근에 작년에 또 이렇게 나왔어요 자 5번 문제 보시면 지적공부의 보존 보관 방법에 관한 설명 틀린 걸 찾으라고 했죠 자 거기 가로 안에 단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 지적공부 즉 불가 지적공부 뺀 이것만 벌어봤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해당 청구사에 서굴 설치하고 소관청이 서굴 설치하고 여기 보존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구사 밖으로 반출할 수 반출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 천재지변이 있거나 시 도지사 대도시장이 승인을 받으면 이걸 장관으로 바꿨죠 그래서 지적문제 항상 라인 국토교통부 장관이냐 밑에 라인이 시 도지사 밑에 지적소관청 즉 시장 원수 구청장 이 라인일 때 장관 권한인지 소관청을 받아 처리하는 건지 시 도지사의 승인 절차 따로 따라가는 건지 이것을 포인트를 잘 보면서 조문을 읽으셔야 돼요 조문에서 예를 들어 소관청을 끌 장관한다든가 장관과 아무 관련 없는 것을 한다고 하든가 승인받지 않는 것을 승인받는다고 하든가 이런 식으로 살짝 바꿔서 문제를 많이 배열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2번 장관 승인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주의해서 바로 나머지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참고로 써 놓은 건데 이러한 뭐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라든가 백장 단위로 바인더를 보관한다 이런 거 가지고 오답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런 장식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장부 공개 문제도 봤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이제 지적 전산 자료 이용 절차 관련된 부분 네 여러분 283페이지 보시면 지적 전산 자료 이용 이 지적 전산 자료 이용 절차는 왜 문제가 됐냐면 이것은 이제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선 지적 전산화 된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하려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지요 다만 단점이 뭐냐 정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 최대한 정보를 공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보를 공개하다 보면 자 개인의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헌법상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사생활 보호도 헌법상 기본권에 속하는데 여기 침해를 받기 때문에 일정 절차를 두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적 전산 자료 이용할 때는 이렇게 사전에 심사 단계 지우고 보겠습니다 사전에 지적 전산 자료 이용할 때는 심사 심사를 거쳐서 과연 이것이 공익성 적합성 타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용하겠다 이런 얘기 그래서 지적 전산 정보자료 이용하려면 사전에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이 심사를 받아라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 283페이지에 거기 지적 전산 자료 이용 절차 중에서 가운데쯤은 자 전산 자료를 이용하려 할 때는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 심사를 받아라 다만 중앙 행정기관장 그 소속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할 때 즉 공공기관 신청할 땐 굳이 심사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공익적 차원에서 이용하는 건 당연하니까 그래서 이런 심사 절차가 있고요 다만 과거에는 승인까지 받았었는데 이 승인 절차는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를 통해서 어떤 공익적 차원을 이용한다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신청을 하되 범위별로 신청권자와 다릅니다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이용하고 여기서 신청할 때 전국 단위 자료냐 시 도 단위 자료냐 시군구 단위 자료냐에 따라 즉 자료의 범위가 전국적이냐 시 도 관객단체 관련된 거냐 아니면 그 기초 단위 자료 시군구 단위냐에 따라서 이때 전국 단위 자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또 시 도지사에게 또는 지역소관청에게 다 신청하면 됩니다 시 도 단위 자료는 시 도지사 소관청에 신청하면 되고 시군구 단위는 소관청에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차등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사 절차를 거치되 승인 절차는 폐지했다 그리고 이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심사를 거치되 이때 중앙행정기관장이나 그 소속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할 땐 심사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걸 알아두시고요 다만 283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이 나올 겁니다 거기서 심사도 심사 관련해서 다음 심사를 받지 않게 할 수 있다 즉 심사도 안 받는 게 뭐냐 개인 사생활 침해가 없는 거 뭐냐 자기가 자기 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는 거 그리고 자 소유자가 사망했다 그럼 상속받았죠 법률 규정에 따라 치료했으니까 이건 자기 토지나 마찬가지예요 사망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 토지에 대한 전산자를 이용할 때 그리고 개인 정보를 뺀 전산자료 개인 정보를 제외한 전산자료 이것은 사생활 침해할 염려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심사 받지 않는 경우도 이것도 추가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에 보시면 자 거기 본 지적공복구가 관련된 거 복구라는 것은 지적공부가 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아니냐 할 때 이것을 지체 없이 다시 구별하는 건데 이것은 지적공부는 소관청에서 의무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천재재변 등으로 지적공부가 멸실 등으로 없어졌다 훼손돼서 없어졌다 그러면 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되는데 이 절차나 복구 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복구할 때 자 복구 자료와 관련해서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토지 표시에 대한 복구 자료는 284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자 지적공부 등본이나 측량 결과도나 법원의 확정 판결서 토지 이동 정의 결의서 등기부 등등 다 들어갑니다 전산화된 지적공부 다 들어가죠 그런데 이 국가나 어떤 공공기관 즉 국가나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문서가 아닌 거기서 발행한 문서가 아닌 어떤 다른 자한테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복구 자료 쓸 수가 없어요 지적 관련돼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이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주의하시면 되고요 다만 소유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할 근거 자료가 딱 제한이 돼요 뭐냐면 소유자는 권리관계인데 권리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등기부라고 하겠죠 그런데 모든 토지가 다 등기됐다면 다 등기부만 보면 되는데 미등기 토지는 어떻게 했냐 이런 얘기에요 미등기 토지 미등기 토지 관련돼서 지적공부가 멸실돼서 없다면 어떻게 복구하겠습니까 이때는 맨땅에 해등하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토지에 관련된 건 국유가 원칙이죠 국유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 판결을 받아와라 그래서 자 284페지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관련돼서는 자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 확정 판결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 인적사항 소유자 권리관계를 복구할 수 있는 기본 자료는 등기된 토지라면 등기부를 기준하고 미등기 토지라면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와야 그걸 근거로 해서 소유자를 복구시키겠다 이런 얘기에요 두 부분을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복구 절차에서는 첫째 순서를 생각해보세요 항상 순서가 나오면 첫째가 자료가 있는지를 찾아봐라 이게 자료조사입니다 찾아봤더니 있더라 얘기에요 뭐냐 거기 보면 지적공부를 만들었던 근거 자료 중에서 복구 자료조사서라는 건 대장을 만들었던 근거 자료가 있더라 복구 자료도라는 것은 도면을 만들었던 근거 자료가 있더라 그럼 그 복구 자료조사서나 복구 자료도를 통해서 이걸 만들면 되니까 문제될 게 없는데 만약 근거 자료조차도 없더라 또 있는데 오차가 커서 이용할 수 없더라 그러면 맨땅 헤딩하기 측량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지적측량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이때 하는 측량을 우리가 복구 측량이라고 합니다 복구 측량 그래서 복구 측량은 반드시 한다는 게 아니라 자료가 없거나 오차가 커서 이용할 수 없을 때 이때 복구 측량을 실시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측량 결과 복구 자료와 부합하지 않느냐 할 땐 소유자면 이해관계인 동의를 얻어서 경계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측량을 통해서 토지 표시가 나오면 이걸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해야 됩니다 자 게시한다 게시 그리고 그 게시 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받는 거예요 게시 및 이의신청이 되는 거죠 별도로 따로 주는 게 아니라 게시하고 15일상 게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의가 없으면 지체 없이 복구하도록 돼 있어요 지체 없이 복구한다 그래서 요 순서를 물어봤을 때 제일 먼저 자료조사 복구 자료조사서 자료도 작성 없으면 복구 측량 이것을 15일상 게시 및 이의신청 그 다음에 복구 이 순서로 진행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밑에 예제도 나와있으니까 간단히 보시고요 복구는 승인 절차 상관이 없습니다 지체 없이 복구한다고 했어요 작년에 출제했던 걸 간단히 보이겠습니다 어디냐면 자 기출문제 중에서 297페이지표 보시면 8번 문제가 역시 31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지적공부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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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체만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처럼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전문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때 지체 없이 복구자 주체 소관청이 그 다음에 기관은 지체 없이 복구입니다 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 이거를 만약에 장관의 장관이 복구한다든가 아니면 시소에 승인을 받으라든가 이런 말에 다 틀려요 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한다 그 다음에 2번 지문처럼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멸실 수준 당시 지적공부가 가장 부합된다고 인장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 표시에 관한 상을 복구하고 다만 소유자에 관한 상은 제한된다겠죠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라 그 다음에 지적공부 등보나 개별공시지가 자료 그 다음에 측량 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 법원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 복구 자료다 그랬는데 지적공부 복구 자료 속에 측량 신청서라든가 측량 준비도 이런 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국가하는 게 아니라 측량 신청서는 토지 소유자면 이해관계인 신청서를 냈겠죠 이걸 가지고 측량 준비도 이것도 누가 한 겁니까 한국 도정보공사에 말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국가나 지적소관청 국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닌 이런 자료를 가지고 복구시킬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지적공부 복구 자료가 아닌 것을 여기다 끼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복구 자료에 대해서 규칙 72주에 규정된 지적공부 등본이나 측량 결과도 그 다음에 토지동정리 결의서 등기부 그 다음에 소관청이 작성과 발행한 지적공부 내용을 등록한 등록을 증명한 서류 복제된 지적공부 확정 판결서 등등은 복구 자료 쓸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닌 건 쓸 수는 없다는 얘기에요 3번이 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구에 관련된 문제도 이렇게 한번 나왔었고 과거에는 절차나 순서 이런 간단히 물어봤었고 복구 자료에 관한 부분은 가끔 이렇게 나옵니다 좀 어렵게 출제하기 위해서 복구 자료 아닌 것을 그 몇 가지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만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적공부 복구 관련된 부분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책에서는 기타지적공부는 특별히 시험이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번 세김표나 일남도 결본대장 등등이 있다 이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288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종합공부라고 나올 겁니다 이건 좀 알아둬야 됩니다 부동산종합공부 이것은 지적공부 8가지 들어가진 않죠 지적공부는 아니지만 부동산종합공부에 대해서는 첫째 누가 부동산종합공부를 이것을 관리운영하느냐 첫째 소관청이 한다 지적소관청이 부동산이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서 관리운영해라 소관청이라는 걸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죠 양과로 이번에 복제도 소관청이 한다는 거야 자 부동산종합공부 지적공부 아니라는 사실 그 다음에 소관청이 관리운영한 거 복제도 소관청이 한다 그 다음에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이건 초기에 몇 번 나왔었습니다 첫째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기타 대통령 영어로 정한 사항인데 이것은 바로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 네 가지 꼭 기억해야 돼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토지 이용 규제 부동산 가격 네 가지 기억을 해 줘야 됩니다 영화적으로 나온 거 그 다음 종합공부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도 되는데 소관청이나 읍면 동장한테 신청할 수 있다 이 부분과 여러분 289페이지에 보시면 자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 정정 이 부분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등록사항 정정 자 등록사항 정정은 부동산종합공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다 되냐면 이러이러 기초 부동산종합공부죠 부동산 종합공부 종합이란 건 여러 가지 그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것도 자 등급에 있는 내용도 여러 가지를 모아서 이러이런 자료를 모아서 부동산종합공부를 만들었다 소관청이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은 자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이나 읍면 동장한테 자 부동산 종합공부 소관청이 지적소관청이 관리 운영하는 것이고 복제기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은 전성화된 거니까 소관청이 읍면 동장 돼요 그러나 여기에 등록된 내용이 잘못됐을 때 여기에 원래 있어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관리하는 관청에 이 부분을 자료를 계속 요구할 수 있다는 거에요 이렇게 요구해서 바로 고치는 건데 등록상 정정을 보시면 자 289페이지입니다 5번에 양가로 1번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상 정정을 위해서 등록상 상호간에 일치하지 않는 것 자 서로 종합공부 이게 일치하지 않는 거 원본과 일치하지 않는 게 있으면 이걸 불일치 등록상이라고 했죠 이걸 확인 관리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양가로 2번에 자 불일치 등록상에 대해서는 등록상 관련 기원장에게 그 내용을 통제해서 정정을 자 통제해서 정정을 정정해 주세요 라고 정정을 요청할 수가 있다 직권으로 고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이걸 원본으로 고쳐야 여기도 바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부동산 종합공부 내용이 직권 정정상이라고 토지 2등의 가면 배울 겁니다 직권 정정할 수 있는 사유면 직정정할 수 있지만 이게 아니라면 이걸 정정을 요청을 해라 요청을 해라 요 말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이렇게 요청하느냐 관리하는 기관장한테 그리고 부동산 종합공부 소관청이 관리하니까 토지 소유자 등이 정정 신청할 땐 당연히 소관청에 신청하고 소관청은 등록하는 관리관청한테 정정을 요청해라 요 시스템 소유자 등은 소관청에 정정 자 아까 요 두 가지 정정을 요청하는 문제와 공개 열람이나 증명사 발급은 소관청이나 읍면동장 대여 전소가 됐으니까 그러나 정정 신청 읍면동장은 정정할 수 없죠 권한자 아니니까 소관청한테 정정 신청하는 것이고 신청 받은 소관청은 직권 정정사 하지만 일반적으로 각각 관리한 원본을 관리한 이쪽에 정정을 요청을 해서 바로잡도록 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한번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296페이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6번 문제를 한번 보죠 6번 문제 자 거기 보시면 지적공부 열람 및 등본 발급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및 열람 증명서 발급하는 설문이 틀린 걸 찾으라겠죠 거기 보시면 1번 보세요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 지정된 지적공부 아까 도면 백으로 하겠죠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나 읍면동장에 신청할 수 있다 했는데 저 보시면 그 밑에 해설을 보세요 이렇게 전사된 지적공부 특별자치 시장이나 시장군수 구청장 읍면동장이 들어가죠 여기까지 시 도지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이나 읍면동장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30회 출제됐을 때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을 시 도지사 광역단체에 가면 그게 아니고 특별자치 시장 세종시가치 특별자치 시장 그 다음에 시장군수 구청장이나 읍면동장한테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시 도지사를 집어넣어서 틀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그 다음 2번 지문처럼 부동산 종합공부 여기에서 등록 사항 중에서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 네 가지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토지이용규제 부동산 가격 이 대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3번 지문도 3번 지문도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다음에 증명서 발급 받을 때는 누구? 소관청이나 읍면동장 아까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은 소관청이나 읍면동장 된다 정정신청은 소관청에 이 부분을 꼭 구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해서 증명서 발급 열람 공개는 소관청이나 또는 읍면동장 이건 전산화됐으니까 이건 전산화된 거니까 전산화된 거 근데 정정 고치는 거 정정신청이 나오면 이것은 일단 소관청에 읍면동장은 안 돼 왜? 권한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지문을 보시면 토지이용규제 권한상 여기 들어가죠 이용규제 권한상 그 다음 5번 지문 건축물이 표시와 소유자 이건 건축표시와 소유자 이거 4가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돼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 기본적으로 토지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토지이용규제 부동산 가격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적공부와 관련된 건 제가 말씀드린 지적공부 종류와 등록상 문제 그 다음에 보관 및 공개 문제 반출 문제 이런 거 간단히 봤었죠 그리고 복구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 이 정도에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적공부에 관련된 내용은 이런 범위로 공부하시면 충분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중요한 단어 즉,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이 부분을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